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선 온도, 수분, 산소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지속되는 4월 초는 노지의 봄파종하기 딱 좋은 온도 조건이에요. 한편 우리나라의 봄은 매우 건조한 날씨이므로 봄파종은 다른 시기 파종보다 물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노지직파의 경우 세 번째 조건인 산소는 아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파종 전에 해야 하는 일, 파종 방법, 파종이 조금 늦어도 되는 씨앗, 파종 후 관리, 구매한 씨앗일 경우 꼭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종하기 좋게 미리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제 육묘장에는 가을 파종하여 자라고 있는 새싹들이 있어요. 편하게 파종하기 위해 이들을 옮겨 심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파종 1, 2주 전에 땅 만들기를 합니다. 가축분 태비를 넣으실 경우 2주 정도 지난 후 파종하면 가장 좋은데요. 저는 낙엽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거름을 충분히 발효시켜 넣기에 일주일 전에 땅을 만들어 둡니다. 거름 대신 상토를 섞어 놓고 파종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토는 발화 후 한 달 정도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만 가지고 있으므로 무종을 키워 옮겨 심는 경우에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제자리에서 키울 경우 새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나중에 거름 조금 뿌려주시면 좋고요. 발화하는 데 필요한 양분은 씨앗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만 생장하고 개화하는 데 필요한 무기물과 질소양분은 흙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파종 하루 전 또는 몇 시간 전에 물을 흠뻑 뿌려둡니다. 저는 파종 전날과 파종 두어 시간 전 두 번에 걸쳐 물을 뿌렸습니다. 봄은 1년 중 가장 비가 적은 시기이므로 다른 시기 파종보다 물관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죠. 온도 다음으로 중요한 발화 조건이 물인데요. 노지직파는 무종판 파종과 달리 땅 속 수분이 충분한 경우 매일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파종할 씨앗을 고릅니다. 제 경우 단연생 씨앗은 여름부터 가을, 겨울에 수차례 파종하므로 봄에 파종하는 건 주로 1년생 화초인데요. 파종 못한 단연생 씨앗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파종하시면 됩니다. 씨앗들 모두 지금 파종하면 되지만 조금 더 늦게 파종해도 상관없는 씨앗들이 있어요. 한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꼽히는 것들은 4월 말 즈음에 파종해도 됩니다. 3월 초 파종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4월 초에 제가 파종하는 씨앗은요. 작년에 최종에 둔 1년생 화초 씨앗들이 가장 많고요. 작년에 최종에 둔 4년생 화초 씨앗도 일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씨앗들도 제법 됩니다. 봄 파종하는 1년생 화초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육묘장을 만들어 주신 경우 파종할 공간이 넓으면 영역을 나누어 주면 좋습니다. 디귿 잡힘과 끈을 이용하여 파종하기 좋도록 했고요. 파종할 씨앗 봉투들을 파종할 장소에 미리 던져 두었어요. 통로 없는 상태에서 드나드느라 꽤나 애먹었어요. 제자리에서 키울 예정이므로 키가 큰 화초들을 중앙에 파종하였습니다. 저는 90cm 이상 자라는 것들을 안쪽으로 두고요. 그 주변을 60cm 정도 키의 화초들을 배치하였어요. 작은 키의 화초들은 통로 쪽으로 파종하였습니다. 미리 물을 흠뻑 뿌려 두었더니 호미로 뒤집지 않고도 손으로 쉽게 흙을 평평하게 고를 수 있더라고요. 파종의 원칙은 씨앗 두께만큼 흙 속에 묻으면 되는데요. 아주아주 작은 씨앗들은 주로 광바라 씨앗이므로 흙 위에 흙 뿌리면 됩니다. 하지만 노지직파이므로 비가 내리거나 물을 줄 때 씨앗이 낮은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어요. 저는 씨앗이 흙 속에 아주 살짝 묻히도록 줄파종하거나 흙을 살짝 뒤집은 다음 씨앗을 흩뿌리고 토닥토닥 흙을 두드리듯 눌러줍니다. 화면으로 보면 실제보다 깊게 흙을 파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주 얕게만 흙을 긁어주시면 됩니다. 작은 나뭇가지로 줄을 긋듯 살짝 흙을 긁어줍니다. 이렇게 줄 파종하면 좋은 점은 화초삭과 잡초삭을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씨앗이 한 곳에 너무 쏠리지 않아 좋더라고요. 제법 큰 씨앗은 두께만큼 흙에 묻히도록 하는데요. 줄 긋고 한 알씩 떨어뜨리거나 한 알씩 흙 속에 쏙 밀어넣어도 되어요. 아무래도 큰 씨앗들을 파종할 때 스트레스가 덜하네요. 손으로 가볍게 흙을 평평하게 펼치듯 마무리합니다. 흙을 꾹꾹 눌러줄 필요 없이 가볍게 눌러주는 기분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름표를 꼭 꽂아줘야죠. 저는 파종 전에 미리 도표를 그려 파종한 씨앗들을 기록해 듭니다. 파종이 끝나면 반드시 물을 줍니다. 파종 이후 관리는요. 겉흙이 마른다 싶을 때마다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 약하고 가는 물줄기로 물을 주면 좋습니다. 제육묘장은 그늘이 많아 물을 자주 주지 않으니 편하더라고요. 올해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이 있는데요. 씨앗봉투에 F1 종자라고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코팅된 씨앗도 두 종류나 있었습니다. 소레일과 신경초 씨앗이 작물 씨앗처럼 코팅되어 있더라고요. 이들 씨앗들은 반드시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와 이들 씨앗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작년 본파종 영상을 다시 보았더니 흙이 아주 건조해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충분히 물을 뿌리고 파종하는 걸로 개선해 보았습니다. 본파종으로 꽃무자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